이 표현 꼭 외우자 시제는 부사가 해결한다 학교 축제가 곧 다가오네 학교 축제가 곧 다가오네 너희 반은 준비 다 됐어? 아니, 우리 반은 아직 준비 안 됐어 너 혹시 축제에서 공연해 본 적 있어? 아니, 공연해 본 적 없어 나는 작년 축제 때 랩을 했어 그럼 춤도 췄어? 나 하이跳고 우 마? 아니, 난 춤 안 췄어 매유, 워 부태어 우 춤 배울 생각은 없어? 매유 다산 추 추에 태어 우 마? 춤은 배울 생각 없어 워 부 후에 쥐 슈에 태어 우 다 저는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언니, 안녕하세요? 지에 지에 니하우 오랜만이네? 하오 쥬우 부 잔 요즘 잘 지내요? 쥬이진 구워 드 잔 마 양? 나 작년에 결혼했어 너는 어떻게 지내? 저는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 가 본 적 있어? 나 니 추구워 한구워 마? 당연하죠 당연하죠 매월 한국으로 출장 가요 당연한 마상 야올 쥬어 나 마상 야올 쥬어 나